주말 동안 올해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지금까지 29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 대규모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14명이 확진됐고 원주에서 초등학생 확진자 등 6명이 추가되면서 해당 초등학교 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속초에서 5명, 동해에서 2명, 홍천, 화천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주말엔 강릉에서 47명, 원주에서 13명, 화천에서 6명, 동해에서 4명, 속초에서 3명, 삼척에서 2명, 영월, 태백, 양구, 양양에서 각각 1명씩 7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862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3976명입니다.